가겠습니다. 31번 좀 흥미롭고 재밌는 질문이죠. 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Have you ever been surprised to hear a recording of your own voice? 자, 당신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목소리를 뭐 해서 녹음한 거? 녹음한 당신 목소리를 들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You might have thought. 아마도 당신이 이렇게 생각할 건데 Is that really what my voice sounds like? 이게 진짜 내 목소리라고? 하면서 놀라는 거야. 자, 조동사 have you pp 형태의 우리 수업 때 배웠다, 그지? 조동사 have you pp는 아마도 그럴 건데 라는 과거의 추측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그랬을 것 같은데? 라는. 자,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어떤 친구가 자기 목소리에 간미롭고 스스로 막 심취됐어요. 그러면서 너무 소리가 좋아 하고 이제 노래 다 했어. 자, 목소리를 스스로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귀에서 피가 나네요. 자, 그리고는 바로 삭제. 자, 다시 말해서 자기가 듣는 목소리랑 진짜 녹음해서 듣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A 갈게요. There are two pathways through which we perceive our own voice when we speak. 두 가지 방법이 두 가지 경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고 있고요. 자, B는 하지만 당신의 성대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there is a second hint of... 갑자기 뭔가 내적 통로? 이상하죠? 자, 그래서 C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C 첫 번째로 잡고 갈게요. Maybe your accent is more pronounced in the recording than you realized. Or your voice is higher than it seems to your own ears. 아마도 당신의 억양이나 이런 accent가 조금 더 크게 들린대요. 강조돼서 들립니다. 녹음할 때. 당신이 깨닫기보다 더 강조돼서 들린대요.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는요. 높습니다. 그 피치가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어요. 당신의 귀에 들리는 것보다는. 그쵸? 들리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높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현상을 일단 설명했죠. This is of course quite a common experience. 괜찮아, 괜찮아. 너만 이상한 게 아니야. 이 뜻이야. 자, 다시 말해서 공통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지금 말한 것은. 이러한 설명은요. 실제로 완전히 fairly simple. 진짜 간단해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뭐를 하겠다? 앞에 내가 깜짝 놀란 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내 목소리 녹음해서 내 목소리 듣고 놀랬지? 그러면 설명해 줄게 이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뭐부터 등장하겠어? C 나왔다. 그 다음에 A 가겠죠. 하지만이 나올 수가 없잖아. 여기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경로. 자, 여기에는요. 두 가지 pathways에서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냐면 위치로 해서 그 pathway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인식을 해요. 우리의 목소리를 인식을 하는데 언제 우리가 말할 때 인식을 한대요. 1번 갑니다. 자, 한 가지 방법은요. 다음과 같은 루트라고 하는데요. 이 루트는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인식하는 것. Most external sound. 자, 무엇을 인식하는 거? 외부 소리를 우리가 인식하는 걸 통해서 하는 경로를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파동과도 같대요. 근데 이 파동은 어떠한 파동이냐? 이렇게 파동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파동은요. travel from the ear, air, through the outer, middle, and inner ear. 자, 보시면 이동을 하는데요. 이 파동은 이동합니다. 공기로부터 이동을 하는 거고요. 무엇을 통해서 이동하냐면 outer, the outer 하니까 way. 우리가 귀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귀 모양이 없나? 음, 여기 귀가 있네요. 자, 아이고. 이렇게 귀가 여기 있네요. 자, 귀를 보시면요. 이렇게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걸 way라고 하죠. 중간 쪽. 자, 그리고 안 쪽. 이런 식으로 external auditory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way, 그 바깥쪽부터 해서 안으로 쭉 들어갈수록 way, 중의, 내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깥쪽, 중간쪽, 안쪽 way, 중의, 내의를 통해서 공기로부터 이동하는 이런 파동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 소리를 인지하는 외부 소리를 인지하는 걸 통한 루트를 첫 번째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두 가지 방식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왔다. 그치? 어떻게 외부 소리인지 그 다음 두 번째 갈게요. 자, 이제 b로 가면 되겠죠. 남은 게 b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because our vocal cords 우리가 이게 성대라는 거예요. 밑에 달려있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있죠. 성대 자, 우리의 이런 성대는 진동을 합니다. 우리가 대화 이야기를 할 때 성대가 진동하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두 번째 나오네요. there is a second internal path 내적 통로가 두 번째 간접적인 또는 두 번째 내적 통로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진동은 이런 진동은 시행되는데요. 수행되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뼈를 통해서 이건 이제 내가 듣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자, 뼈를 통해서 이 진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은 자극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 이를 그러니까 inner ear를 직접적으로 자극을 준다는 거죠. lower frequency 낮은 주파수예요. 낮은 주파수는요. 강조됩니다. 이 경로를 통해서 그 경로를 따라 낮은 주파수가 강조가 되겠죠. that makes your voice sounds deeper and richer to yourself than it may sound to other people. 너희도 그런 생각하니? 너희가 말하면서 아, 내 목소리 좋다. 왜 이렇게 목소리 깊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자, 보시면은 뭐 샘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 당신의 목소리가 어때 보여?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아까처럼 이렇게 통로로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낮은 주파수가 이 통로를 통해서 이제 막 강조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가 듣는 그 목소리는 좀 더 깊이 있고 아주 풍부해 보이는 거예요. 너 스스로에게 뭐보다 다른 사람이 그 목소리 듣는 것보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 목소리가 좀 다른데 하는 그거에 대한 설명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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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